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영상으로 주문하고, 식감에 대해 알아보고, 점점 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! 맛있게 먹으면, 맛있게 먹으면, 더 맛있게 먹으면, 엄청 맛있다! 더 맛있게 먹으면, 더 맛있게 먹으면, 더 맛있게 먹으면, 더 맛있게 먹어야지! 아주 맛있게 먹으면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